나이스 아니 진작에 좀 어째 그랬냐 나 뒤집뻔했네 씨발 얘들 왜 이렇게 살쪄냐고요? 요즘 밥 먹고 간식으로 육개장 때리고 간식으로 과자랑 우유랑 시리얼 먹으니까 살이 붙긴 붙더라 옛날에 내가 나이 어렸을 때는 아몬드 들어간 시리얼 같은 거 절대 안 먹었거든요 나이를 먹으니까 오히려 콤프로스트 같은 걸 안 먹게 되더라 내가 콤프로스트랑 아몬드 시리얼 후레이크를 둘 다 샀는데 아몬드 시리얼만 지금 먹고 있어요 콤프로스트 너무 달아가지고 틀리라고요? 콤프로스트랑 라스트가 있는데 라스트는 심노맛이고 로스트가 예스맛이에요 그게 약간 호랑이도 하나는 존나 강해보이는 호랑이고 하나는 그냥 조금 존나 한 대 때리면 처맞고 뒤질 거 같은 그런 호랑이 그려져 있거든요 존나 강해보이는 호랑이 드세요 아 홈플라이트인가? 사자랑 호랑이라고요? 근데 그거 시리얼의 단점이 뭐냐면 시리얼 먹고 나서 바로 잠들면은 완전 입에 지옥 생겨요 그냥 속 존나 메스꺼럽기 때문에 그런 짓 하지 맙시다 이를 딱 꽂아라구요? 낮잠잘 때 있잖아 나잠 때 못 자냐 나이스 확실히 저런 거 그냥 먼저 가서 찔러주면 무조건 이겨요 그냥 인조? 잡나? 잡은 듯? 아 플래시는 빼겠다 어? 이러면 잡았는데? 나이스 나이스 시량이 ㅈㄴ 좋다 바라배든 나 죽은든 어? 야 ㅈ 됐다 어 아닌가? 어 아닌가? 야 ㅅㅂ 레아그램에 걸리냐 무슨 나이스 아니 진작에 좀 오지 그랬냐 나 뒤집뻔했네 ㅅㅂ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개 ㅅㅂ 개 ㅅㅂ 넌 뒤졌다 이따가 애들하고 맞냐? 애들하고 맞아요? 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개 같은 새끼가 시발 시발 가고 궁금하면 뒤져야지 시발 바텀 밉시다 라고 생각했는데 트위치랑 탈진도 이거 나 존나 뺄 것 같아서 못맬 것 같아요 이제 좀 티어올리려고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는 겁니다 그때 그 계정은 버렸어요 본캐이기 때문에 이제 좀 티어를 올려야 됩니다 얘네 뭐냐 뭔 테리세요? 이거 봐 이거 봐 보여요? 내가 게임 끝났다니까 어? 내가 징크스한테 가서 딜 박아주니까 아주 좋아 뒤진 거 봐요 아 나이스 포빙 잉 이 이렇게 나대지? 저제 내가 봤을 때 이 정도 포빙이면 그냥 마스터 그냥 찍을 거 같아요 이제 아까 게임하는 방법을 알았어 라인전 내가 너무 무리해서 게임했던 거야 이 탈로니라는 캐릭터가 라인전이 워낙 약한 캐릭터인데 초반에 너무 무리하면서 게임해서 약간 게임을 지는 거 같아요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맨날 저러면서 못 올린다고요? 아가에 담으십쇼 아시겠어요? 연훈을 빠르게 안 올리게 연훈을 안 올려도 될 거 같아 내가 볼 때는 연훈이 좀 별록이네요 연훈을 갈... 갈지 말지 고민이 되네 어? 뭐야? 야 되돌리기가 안 돼요 씨발 잠시만요 아니 뭐냐 이거? 아 존나 어이없네 어 야 나팔이 있어 이런 식으로 플래시 빼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 빛의 망토를 이용해가지고 약간 상대를 그리고 아마 여기 앞에서 기완 탈 거기 때문에 오케이 이러면은 그냥 빼줍시다 플래시 쓸까 말까 굳이 존나 했어 솔직히 솔직히 어 어 어 어 어 아주 지랄났다 바텀 원래 원래 저러기 때문에 쓰읍 어 존나 어이없네 아니 얘들아 탑에서 잘 하고 있는데 아니 쟤는 또 왜 신경을 긁어요 그만해 아니 애새끼도 아니고 왜 저러는 거야 아 왜 나한테 와풀이야 또 아 고만 좀 해봐 왜 그래 또 얘 아 얘 왜이러어 아 제발 바톤 좀 갈아 아이씨발 간장하겠네 왜 이렇게 해야되냐 잡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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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왔다 나 왔다 나 왔다 아우 나이스 아우 나 이런걸로 자존심 뿌리고 있어 이 개씨 사프트한 새끼들 참자 쟤가 나 저런 애들 무시하면서 해야 올라가는거야 아 근데 이 새꺄가 내 경험치 ㅈㄴ 빨아가지고 괜찮은데 이거 오 나이스 씨발 쓰면은 있구나 얘가 어우 ㅈ 될 뻔 씨발 데프 뺏겼으면 인생 망할 뻔이네 이게 게임인지 애새끼 돌보는 유가인지 모르겠네 크크 리얼 라인 스왑이야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주 나이스 아 스트래치 아무것도 안 해 이 새꺄 야 비도 해야될것 같은데 해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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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아 까비 빠져라 아 나 이 개씨발 랜턴도 도우면 안돼 왜 풀려가냐 가는데요? 가는데요? 어머어머어머어머 나 뒤진다 빠큐 빠큐 맨 아 전전씨말라마 해볼래?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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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잘 들어갔다 야 어제 도망쳐 땀빵 지하나 지마 ㅅㅂ 아아 나 살려 나 살려 ㅅㅂ 아아아아 아이고 나 살려 ㅅㅂ 나 살려주세요 어 어어어어어 응 살았어 병신아 벤첼 구원 여기다 왜 풀이는건데? 주아이 이러고 있네 궁이 없다 아유 나이스 아 게임 끝났다 씨발 엄마 이야기 나오고 난리 났다 이 새끼들 씨발 어우 씨발 역겨워 이 새끼 진짜 와 정신병자 새끼 걸렸네 진짜 저런 것도 페리하고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비트코인 하다가 올 불러봐라 저 새끼 저 새끼 탄 거 다 불러봤으면 좋겠다 애타기 오랜만에 보니까 존나 인싸 됐더라 애가 머리가 막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 샤기컷이라고 하나? 울프컷이라고 하나? 요즘 세대 미용실 가면 인싸 되는 약간 그런 헤어스타일로 샤기컷 울프컷은 너무 틀 아니냐고요? 아 그래? 내 시대 때는 그게 대세였는데? 아 맞아요 가르마 그 가르마로 요 머리가 가운데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가르마라고 하나? 쉼표 머리 라고 하나? 약간 그 구준표 머리인가? 옛날 그 꽃보다 남자에 나오는 구준표 머리 마냥 아 구준표도 2009년이에요? 하하 씨발 아무튼 우리가 그 인도 가게를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이제 엽니다 가게 이름은 알라딘으로 하기로 했어요 많은 고민을 했지 술탄 그 다음에 저기 뭐 그 해저드? 그 다음에 이제 알라딘? 요즘 왜 이렇게 다 촌스럽냐고요? 요즘은 촌스러운 게 먹히는 거야 녀석아 어? 보통 가게 열면 돼지 머리로 고사 지내던데 고사 지내시나요? 우리 엄마가 그 짓 했다가 우리 아버지 칼드는 꼴 볼 뻔 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 돼지고사 줬다가 우리 아버지 진짜 표정을 어떻게 일그러나는 거 보고 돼지 머리 그 목 따여 있는 걸 직접 본다면 거기다 콧구멍에다 돈가랑 놓는 거 보고 우리 아버지 진짜 그때 심신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이게 아버지가 직접 만든 돼지고기 카레 있냐고요? 뒤질 일이냐? 1억 준다고 해도 안 만든 사람이 우리 아버지야 신념이 존나 강해요 근데 약간 생각해볼걸 우리 가게에서 원래 술 팔면 안 되는데 돈 때문에 술 팔았거든요? 이게 가게 사람들이 술 먹고 싶다고 술 팔아달라 해서 술을 팔았거든 술이 잘 팔리더라고 또 인도 가게가 그래가지고 팔았는데 그런 거 보면 주면 되지 또? 돈으로 안 된다면 액수가 적은 게 아닌지 생각해봅시다 리얼 리얼 키움 키우 먹었는데 맛 없으면 환불해 주냐고요? 먹었는데 맛이 없다? 환불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저기 그 저희 그 돈통 뒤에 우리 그 파키스탄 국기 그 국가 그 태극기 마냥 달려 있을 건데 우리 아버지가 그거 들치면은 도망칠 준비하세요 AK47 나도 난 못 참아 그거 그거 제가 못 말립니다 목숨을 환불시켜 줄 순 있어요 하하하하 에헤헤헤헤헗헤 張 grav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